으앗 아하 똑똑 슉 걔도 안 걸린다는 여름 감기 걸렸냐? 하하 조용하고 나가 엄마가 약 먹으래 으아 슉 무슨 알약이 3개나 있어 아 슉 아아아아악 드디어 몸속으로 들어왔군 어디로 가야 하지? 일단 감기들을 찾아보자 감기들아 어디 있니? 아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1시간이나 지났는데 안되겠다 이거 밥이나 먹고 하자 여기 배달 빠르다 일단 얼른 먹자 배고프다 어 감기 들어오나보다 저기 온다 에헤이 뭐 또 이런 누추한 거까지 오셨을까 그러지 마시고 저희 대화로 풀어봅시다 저희가 계속 찾아다녔는데 어디 계셨던 거예요 줄려서 한숨 자고 왔습니다 잘못됐어요? 꿀잠 주무셨으니까 저희랑 이야기 좀 합시다 우리가 꿀잠 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시고 좀 좋게 좋게 합시다 그래 이야기나 들어보지 뭐 그러니까 워터파크 티켓 3장으로 이만 물러너라 이거예요? 네 충분히 계셨으니까 아니 우리가 온 지 얼마나 됐다고요 이제 이틀 됐는데 아이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막 몸 좀 만들어볼까 하는 찰나에 들이닥쳐서는 나가라는 게 말이 돼요? 두식 놀이공원 티켓 3장 더 감기님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여기 들어왔는데 체면이 있죠 어느 정도 역할은 하고 녹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정 좀 봐주십시오 양님들 체면도 있지만 우리 체면도 좀 생각해야죠 몸속에 온 지 이제 이틀 됐구만 이틀 만에 우리가 나가봐 인간들이 감기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럼 감기님들 언제 나가고 싶은데요? 3일 뒤요? 에헤이 3일은 너무했다 그럼 2일? 에헤이 안해 안해 알겠어요 요즘 감기님들 독하다고 하던데 진짜 독하시네 그럼 지금 코에도 붙어있으시고 목에도 붙어있으시니까 한 분이라도 먼저 나가주시면 제발요 오케이 너 먼저 나가 아 목에 붙어있기 딱 좋았는데 고마워요 일단 내일 오후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 좀 더 나눠요 알겠어요 다음날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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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식아 감기는 좀 어떠니? 엄마가 끓여준 보리차 마셔서 그런지 목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아이고 다행이다 목소리 돌아왔네 네 콧물은 아직도 나네 약 잘 챙겨 먹어 네 엄마 그날 오후 아 아 뭐 까먹은다 했더니 감기약 안 먹었다 한 번 정도는 빼먹어도 괜찮아 약들 안 오는데? 뭐야 오늘 만나자면서 왜 안 와 그날 저녁 잘 먹었습니다 아 약 먹어야지 저녁약은 한 알 더 있네 슉 면목 없습니다 저희도 오고 싶었는데 아 참 무려 6시간에 지각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기다려도 안 오길래 방금 39도 열 끓여놔서 부으려고 했는데 아 뭐 열까지 준비해요 안 오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열까지 놔봐요 몸살림도 오실 거 아니에요 몸살림도 한 고집 하시니까 적어도 3일은 더 계실 텐데 아 그럼 저희가 뭐가 됩니까 앞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어쨌든 늦은 건 저희 약들이니까요 큰 아량을 베푸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이 뭐 또 이렇게까지 사과하신 다음 처음 뵙는 약 같은데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아유 알았어요 이따 밤에 나가지 뭐 티켓은 여기 있습니다 슉 자 가자 코로 가서 좀 쉬자고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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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고생했어 협상했더니 당 떨어지네 카페 가서 캐러멜 마키아토나 한잔하자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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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가고 계세요 그쪽이 안 가시길래 네? 아 여기 경치 좋은 곳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3시간 후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너무 좋다 언 언 여보세요? 아 네 지금 갈게요 툭 슉 지금 가야 해? 응 나 이제 가 오늘 나간다고 했지? 어 잘 가 너도 잘 가 이렇게 헤어질 수 없어 이게 우리 운명이야 감기와 약은 함께 할 수 없어 다시 만날 방법이 있어 어떡해? 내가 다른 데로 넘어갈게 아침에 거기서 만나 그게 가능할까? 무슨 만화도 아니고 다음 날 드디어 감기 다 나왔어요 역시 건강이 최고예요 으이그 우리 아들 컨디션 드디어 돌아왔네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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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저 갠뚜식한테 감기 옮은 것 같아요 난 다 나왔는데 개도 안 걸린다는 여름 감기 걸렸대요 아하하하하하하하 컷! 이쁘게 됐네 이쁘게 됐네 아 안녕하십니까